맛이 없고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병영 급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육군 36사단은 오늘 육군정책자문위원이자 스타 셰프인 정우균 셰프를 부대로 초청해 원주권 육군부대 조리병 20여 명을 대상으로 조리법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푸실리 파스타, 크림 감자 육기 등을 직접 만들어보며 재료 손질부터 조리 순서, 불 조절 방법 등 실무적인 조언을 듣는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36사단은 매주 급식 개선을 위한 회의를 열고 장병 선호도를 반영한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